정말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여러분 어이가 없네요 아주 새로운 걸 배웠어요 이런 게 있다니 어허 태웠어요 그 사이에 커피 한 잔 더 태웠어요 안녕하세요 음 아주 재밌었어요 갑자기 끊겨가지고 음 어 욕하면 어떡해 욕하지마 음 카톡 보냈어요? 어 확인 못했어요 확인하고 문자 남길게요 주무세요 진짜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아 굿모닝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커피 커피 너무 마셨나 카페인을 과다 섭취해가지고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말이 안나오냐 아 아 아 아 아 아 제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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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라는지 모르겠어 미안해 어 커피에요 커피 아 뭐야 누구야 언니 혹시 27년? 무슨 소리야 으응 아주 사회생활 잘할 친구군 진짜요? 베르몬 0607 이었어요? 야 나 오늘 모자 쓰고 지금 머리 다 놀리고 머리도 안 까맣는데 땡큐 오늘 그냥 막 하는거에요? 나 이렇게 해도 괜찮은거에요? 어 다시 켰어요 다시 켠게 아니라 아까 그냥 다시 내가 다시 켠게 아니라 애가 혼자 꺼졌어요 아 그래서 다 시켰죠 다 시켰어요 다 시켰어요 다 시켰어요 다 시켰어요 몰랐지 이렇게 1시간 단위로 그런지 내일 시험이에요? 고3이고 내일 오늘도 시험인데 근데 얼른 시험 내일 잘 봐야 되니까 얼른 푹 자요 어? 많이 늦었어요 긴장하지 말고 잘 하고 와요 화이팅 응원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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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또 유 깍방 또 유 깍방 터뜻히 터뜻한 에잇 미얀마 미얀마래요 아아, 왜 넌 안 졸려? 난 안 졸려 나 안 졸려, 자꾸 재우지 마 안 졸려 너 너무 귀여워 오늘 내가 그냥 진짜 맘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녹화하지 말아라 띵권 하나 알려주세요 뭐 어떤 어떤 띵은요? 코피 앉아? 알로하 언니 제 데도 좀 봐주세요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재밌다고요? 이렇게 방송하고 내일 후회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아무것도 올리지 말아줄래요? 내일 후회할 것 같으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안녕하세요 아 원래 노래를 틀면 안 되는구나 그럼 나는 조용해 너무 조용할까봐 또 멈췄냐 너무 조용할까봐 아까 살짝 틀어놨던 건데 그게 또 걸릴지 몰랐죠 이미 늦었나요? 음흥 오케이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윤정은이랑 춤 어울린거요? 아 최근 아니에요 그 최근 아니죠 음 최근 아니에요 춤 연습하러 가야되는데 가야죠 다이어트 자극되는 말해주세요 다이어트 자극되는 말해주세요 뭐라고 해줘야 될까 다이어트 자극되는 말 다이어트 자극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어 뭐 뭐라고 해줘야 되지? 다이어트 자극되는 말 다이어트 자극되는 말 윤정은 요즘 방송 나오고 계세요? 어디 어디요 안녕하세요 아 먹어봐야 아는 맛이다 그치 다 아는 맛이죠 먹어봐야 아는 맛이래요 어떤 분이 대신 띵언 해주셨네 너무 좋아 음 읽어주라고 슈 음 음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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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어는 뭐죠? 그리고 저 아까 또 모였어요 어 어 아까 너무 많은 많은 분들이 뭐 뭐 뭐 프렌치 책? 책 갑자기 책 책은 뭐죠? 저거는 어느 나라 말일까요? 어... 죄송해요 저거는 읽을 줄도 몰라서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난 진짜 어 오늘 촬영 없었어요 오늘 레슨 있어요 바이올린 레슨 스피디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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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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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읽는거죠? 아파카 아파 nod i 하하 i chua 나 혼자 산다? 요새 예능 뭐 봐요? 예능이요? 예능 나 혼자 산다? 요즘 무한도전 재방송하는 것도 보고 사실 TV 자체를 많이 안 보니까 감사합니다 재밌는 예능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 다 재밌죠 뭐 재밌죠 안녕하세요 아랍팬분들 아랍팟카바리 아 신서역이 재밌어요 아는형님도 재밌어요 아 많구나 다 재밌어요 얘는 다 재밌어요 다 재밌어요 고투스윙 제가 나온 방송중에 최근에 본거? 방송? 방송중에? 방송은 잘 생각 안나는데 최근에 베트남에서 했던 콘서트 영상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우리 무대를 좀 찾아보고 그게 벌써 얼마나 됐죠? 몇 년 된 거 같은데? 그쵸? 쇼미네 사랑하니? 사랑해요 사랑입니다 흐흐흐흐흐흐흐 베비 수빈왕선 수빈왕선 맞죠 수빈왕선씨 수빈씨 어 기억하죠 아 이름이 뭐였어요? 하이하이 언니 뵈고싶어요? 보고싶어할까요? 지금 나 안경써서 스마트해 보이나봐 똑똑해 보이나봐요 그죠? 여행간다면 어디가고싶어요? 어 저 어디갈까요? 좋죠 어디든 가고싶은데요 어디든 시간만 있으면 정말 어디든 가보고싶어요 지금? 지금 옆에 있네요 지금 몇시에요 여러분? 노래도 못들고 이러니까 너무 조용하고 혼잣말로도 계속 혼자 저 언니 마음속으로 여행가고싶네요 어떡하죠? 어 어떡하죠? 반응을 어떻게 해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반응을 어떻게 해줘야 돼? 모로코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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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처럼 안아줘 틀어줘요 누나 여기 노래 틀면은 안된대요 나 아까 노래 틀고 있다가 혼났어 그럼 꺼진데요 그럼 꺼진데요 이게 방송이 아니면 녹화해서 올려서 세상사람들 내일 어디로 놀러가요? 안 놀러가요 저 얼굴 없어지겠죠 얼굴 없어지겠다 지연아? 걱정마요 안 없어져요 안녕 안녕 쌀국수 좋아해요 쌀국수 노래 틀어도 된다고요? 나 아까 노래 틀고 있다가 혼나가지고 끄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저작권 문제 걸린다고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안 거예요? 고투배드 베이비 노 잔치국수는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 각자 아무 말 하면 되는 거예요? 노래 작게 틀면 괜찮아요? 노래 작게 틀면 괜찮아요? 원해요? 원해요? 땡큐 잠시만요 누가 자꾸 카톡을 보내는데 이거 뭔가 지금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같은데 원래 인스타 라이브는 아무 말 대잔치죠? 그쵸? 맞아요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이거 지금 다 조명이에요 방금 조명을 봤더니 눈이 부셔요 하이 인도네시아 땡큐 신차 혼 드라마 기억나죠? 여러분 이러고 있다가 우리 한 시간 또 지나가지고 이거 또 꺼지면 어떻게 해요? 나 또 켜? 언니 내 댓글도 읽어줘요 읽어줄게요 앞머리 자를 생각 없어요? 앞머리 자를 생각이야 늘 하는 거죠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는 여자들의 고민 아닌가요? 집에서 혼자 괜히 이렇게 앞머리처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어 맞아요 커피 지금 마셔서 그래요 아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요? 근데 기분이 좋아요 언니 꺼지고 키면 꺼지고 키고 24시간 남아요 몽골이안 헬로우 몽골이안 몽골 인사 뭐였지 몽골 아 아 아 몽골 아시는 분 빨리 써주세요 아 아 제가 커피를 줄이세요 바이 나오 맞아요? 인도네시아 헬로우 신자오 안녕 죄송해요 베트남어를 못 읽겠어요 이거 어떻게 읽는 거예요? 도유빈 하이 페루 도유빈 어려워요 진짜 일본인입니다만 한국 많이 한국 연습했답니다 스고이 여러분 확실히 커피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느꼈어요 토이유 반 토이유 반 맞아요? 토이유 깍 반 나이 들면 할까요? 이미 약간 간 것 같아요 와우 다 마시고 느꼈어요 하루에 한 4잔 5잔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너무 많이 마셨더니 여러분 저 얘기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얘기 좀 해주세요 저 계속 혼자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좀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좀 해주세요 자격증 시험 합격했어요? 어떤 자격증이요? 어? 홍보 오빠 안녕하세요 춤추러 갈게요 나 한쪽으로 치우쳐 앉아있어 지금? 어디로? 지금 됐어요? 한강에서 넘어졌어요? 학교에서 탈출한다고요? 지금 다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다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각자 우리 여기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음 Of course 왜 갑자기 이렇게 각자 그럼 각자 얘기해요 우리 각자 할 말 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음 싹 밤새서 공부했는데 망쳤어요? 그래요 밤새서까지 뭐 하러 했어요 아 우리 각자 아무라는 얘기하면 돼요? 화장실 조명 예뻐요 화장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마라탕 안 좋아해요? 마라탕 마라탕? 마라탕 마라탕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안 먹어본 것 같아요 뭘 뭔지 모르겠어요? 먹어봤는데 그게 마라탕인지 아닌지 모르고 또 먹었겠죠? 오케이 여기 화장실 아니에요 재밌네요 재밌네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하고 어 죄송해요 카메라에 침 뱉었네 헤헤 헤헤 헤헤헤 아.. 좀 재밌는데 아.. 테크닉이에요 내가 말을 안하고 있을 때 되게 개구리 소리가 엄청 잘 들리죠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당연하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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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보여요? 감사해요 개구리 소리 지금 멈췄어요 안 울어요 개구리 자러 가는데 우리도 자러 갈까요? mai 번 더 얘기해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한국어로 하지 못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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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안잘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계속 보고있어서 뭐해요 그쵸? 재미없잖아요 계속보면 그쵸? 아니 저 홍보 오빠 왜 안자고 이거 왜 안나가고 이거 계속 보고있는거에요? 아무 말도 안나가고 있는데 얼른 주무세요 갈게요 어 나 아직도 하고있는데 아니 아까 한번 꺼져가지고 이제 또 한번 꺼질 때 되지 않았어요? 어? 어 보조개 있어요 여기 있죠? Don't worry I'm so glad to say your live streaming Thank you so much 보조개 보조개 뻥입니다? 뭔소리 하는거에요 여기 보조개 있는데 음 이쁘게 음 이쁘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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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보조개에요? 보조개 이것도 보조개 이거 또 보조개 두개 있어요 아이쿠게 볼펜으로 찌른거에요? 지금 뭐하시는거에요? 얼른 가서 주무세요 롤리플리 댄스를 춰달라고요? 아니 아까부터 저 화장실이라고 하시는 분은 뭐죠? 안보여요? 아니 이거 전명 때문에 잘 보이는데 나만 보여? 뭐? 웃잖아 뭐 부르세요? 뭐를 부를까요? 제발 부르세요 언니 뭘 부를까요? 여러분 자꾸 춤춰달라고 그러고 노래해달라고 그러고 뭐 어떻게 그럼 춤춰줘? 노래해줘? 여러분 이거 할 줄 알아요? 아 여러분 아 평소에 그러니까 춤 좀 추자구요 춤추고 싶으니까 몸이 막 점점 이제 막 흐물흐물하고 막 굳어가고 난리 났다고요 이제 춤추고 싶은데 몸이 될까요? 되겠죠? 해보면 되죠 아 내일 오랜만에 춤 연습을 하나 가는데 재밌겠다 코누가서 라방하라고요? 근데 그 노래 나오면 안 된다면서요 제가 가르친 친구 중에 천재 오빠 지금 오빠가 하는 말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여기 지금 다 각자 아무 말 대잔치 자야겠어 언니 자주세요 나 때문에 지금 다들 못 자는 거구나 귀뚜라미 아니에요 여기 개구리에요 드림아이 지금도 보고 있어요 응 드림아이 좋아요 재밌어요 노래 나와도 돼요? 아 아까 안.. 아까 안 된다고 그래서 그쪽 껐거든요 개구리가 또 자러 갔어요 지금 소리 안 들리죠 오케이 만나서 반가워요 I don't want to sleep now don't say sleep don't say sleep no I don't need to sleep 개구리 깨워달라고요? 어떻게 깨우죠? 이 방송으로 이연 남기는 거 아니면 돼요 그것도 무슨 말이죠?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위험한 건 하지 않을게요 어 나 영원 못해 가서 자줄래? 내일 갈 테니 저는 몇시에 잘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오래 해도 되는 거예요? 박지현 연계국어라니 나 한국어는 제일 한국어도 잘해 한국어 좀 해 그래도 일계국어 해 일본어도 다 까먹고 노래방 라이브? 노래방 코노 가서 한번 할게요 코노말고 연습실 가서 하면 안 돼요? 연습실 가서 할게요 코노는 어디 있는지 어디 가보지를 않아서 중국어도 못하죠? 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연습실 가서 할게요 고맙습니다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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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싫은저 Enlight 외관실 한국어가 제일 문제에요? 한국어 공부부터 국어 공부부터 해야되요 저는 베트남 어 방금 한 말이요? 중국어로 방금 했던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이에요 이름이 뭐에요? 건강하세요? 응 나는 건강해요 뭐 이거 했어요 그냥 팬분들이 한국어 배워주세요 언니의 중국어는 매우 표준적이고 훌륭하다 어? 설마 여기 지금 목이 물린건가요? 집에도 목이가 있는건가요? 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 몰랐다고? 그 사이에? 여기 언제 앉았었지? 어? 어? 아니 그 사이에은 저는 그 사이에는 잠 안오죠 지금 잠 안오는 사람들만 여기 다 있는거지? 야마이너측스 안경알없어요 맛 맛마이 단 모르겠어요 어떻게 읽는거에요 여러분 저 한국어부터 배워야 된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한국어 한국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혼자 있어요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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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안녕 내 남편 제가 남편인가요 와우 같이 게임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정말 아무말말말대잔치가 시작이 됐어요 아무말말대잔치가 시작이 됐어요 아까 말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죠 개구리 우리집에 있다니까요 개구리랑 같이 살아야죠 개구리가 저 키워주는거에요 묻지 말아요 우리 한번 우리 한번 진짜 아무말말말대잔치 해볼래요 몇시에 자냐구요 저 한 4시쯤 커피 그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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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먹을게요 음음 음음 하하하하 한국어 그렇죠 You said love you 어? 네, 주무세요 잘 자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You say 워아이 워아이니만 맞아요? 워아이니만 You're so beautiful Thank you so much 코치앤상님 Please Are you drunk? No Hello from Malaysia Hello You said love Shomin I love Shomin 정말 지금 아무 말 하는 거예요 우리? Shiner 뭐예요? 최근 어떤 노래가 좋아요? 지한오빠 What I need Why not sleep? I'm not sleepy I'm your daddy 진짜 아무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아파카발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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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줄이 터졌다고요? 무슨 고무줄이요? You're on Queens 그리고 그라스 그리고 그라스 You're always my music Thank you 살 빠지면 얼굴도 작아질까요? 살 빠지면 얼굴도 작아질까요? 얼굴 쳐도 작아지겠죠? 얼굴에 있는 살이 빠지는 거니까? 지낀온 티라모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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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늙었어요 몸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베트남에 인사해라 얼마나 더 할까요 신짜오 하라면 또 해야죠 신짜오 엽떡 무슨 맛 먹어요? 오리지날이요 오리지날 먹어요 오리지날 오리지날 기억하죠 오리지날 알죠 오리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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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떡에 우동사리 추가해서 드세요? 저는 죽 중국 당면 있잖아요 그거 그거 추가해서 먹어요 그거랑 소세지 근데 요즘 배달 배달 오늘 그 기본요금이 올라가가지고 그거 추가 안하면은 가서 사와야돼요 너의 노래를 들려도는 8월초에 첫방 예정이에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탕면 좋죠 탕면 좋죠 넘버나잇 넘버나잇을 제일 좋아하시나? 넘버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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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나나나를 넘노들 너의 노래를 들려줘 너노들인데요 아 죄송해요 너너델팀이랑 아이언은형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그쵸 이거 딜레이가 꽤 심한 것 같아요 딜레이가 꽤 심하다니까 오마이갓 원래 이렇게까지 오래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하다보니 또 텐션이 없댔네요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내일 분명히 또 보면서 올라온 거 보면서 이상하게 캡처한 거 또 올리고 놀릴 거지 그치 이상하게 된 거 캡처하고 또 에에에에에 콩룡 하면서 놀릴 거잖아요 다 알아요 이제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교촌치킨 너무 좋아하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정말 시작하심 정말 어떻게 읽는걸까요 비에 빗 어렵네요 뿌링클 인도네시아 인디아 어떻게 하는거죠? 커피 플레이 여러분 제가 언니 중국어 알아봐요? 어어어 못 알아봐요 마지막이 런가? 잘 모르겠어요 핸드폰 기종이요? 아이폰이요 이거 아이폰 뭐죠? 에잇플러스인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정말 아니 저 회계공부하는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미 대단한걸 하고 계신데 더 대단하신 분한테 제가 어떻게 한마디를 해드리죠 올해 18세입니까? 감사합니다 당신은 사랑입니다 헬로 필리핀 인생 너무 힘들어요 고딩인데 그러지 말아요 baby can you see them 야아 난리 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죠?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거죠? 디노라뇨 디노라뇨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우선 한국어부터 배우고요 중국어도 배우고요 일본어도 배우고요 베트남어도 배우고요 네 바니스타일도 네 바니스타일 네 네 배우고요 여러분들 제가 공신때부터 팬이었어요 공신때 감사해요 벌써 끊은거 아니죠? 저 지금 2시간 한거 같아요 터키 터키 한국어만 배우면 됩니다 한국어부터 제일 잘해야겠죠? 한국어를 제일 못하는거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우리 이제 자요 아 아 얼른 자요 우리 아 아 아 아 힘드네요 너무 오래하면 좀 힘드네요 어 그래서 재밌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사진을 못 올려줘가지고 얘기를 한건데 아 아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저장해달라고요? 뭘 저장해줘요? How are you? I'm fine, I'm good I'm so tired 야 차려갈까요 이제? 뭘 저장해달라는거에요? 오케이 아 여러분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응 오야스미나사이 와 난 짠 베트남어로 뭐지? 아 모르겠어 어 베트남어로 뭐지? 아 모르겠어 모츠카를 삼아 되셨다 굿나잇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모두 좋은 꿈 꾸세요 안녕 굿나잇